이게 띠 아니야? 숟가락 숟가락 그러니까 공중 모양 하고 있어요 숟가락 요즘 환경이 너무 안타고 숟가락이에요? 숟가락이에요 바닥에 기름도 있네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프레이팅이에요 제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팀씩 소개를 해볼까요? 그러니까요 프레젠테이션 해주시죠 저희부터요? 이게 사연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 집... 오죽이긴 하네 땀에 저 땀 탄 거 아니에요? 아우 제발 테리언에서 뒤에 도망가고 한 번씩 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옥수수 있을지? 옥수수 사연! 사진을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사진 사진 영향이 좀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역겹게 생겼잖아요 이거 무슨 익히 쳐다보는 거 같아 녹돌아야 심해 무슨 심해 바다에서 생전도 안 살 거 같아 저기서는 못 사! 죽어! 옥수수수 옥수수 옥수수 저건 아니지 이거 죽어 아 이거 너무 비주얼이 네 너무했네 정신이 아 네 아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아 복자예요 이거? 숟가락인가? 숟가락이 숟가락이겠죠 UF일 수도 있고 뭐 뭐 전문가창이 다 있죠 와 진짜 대박이에요 캡처타임 3, 2, 1